여름철 물놀이를 갈 때 어린이들이 꼭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. 그건 바로 물총일 텐데요. 물놀이에서 물총놀이만큼 또 재미있는 것이 있을까요? 그렇다면 물총놀이에서 물을 더 멀리까지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더 비싼 물총을 사면 될까요? 그건 아니겠죠. 우리는 물이 가진 수압의 원리를 활용하면 될 텐데요. 우선 물을 최대한 많이 넣습니다. 그리고 물이 나가는 구멍을 작게 만듭니다. 마지막으로 피스톤을 있는 힘껏 세게 눌러줍니다. 그럼 물의 압력, 수압이 최대로 되어서 물을 가장 멀리까지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. 지금부터 교재를 보면서 물의 압력을 이용한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. 아무거나 좋은 상태대로 되어서 물을 가장 멀리까지 올려주시겠어요. 그리고 물 이고 Washington Count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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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unty봇umen